네 216기 채우기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번 기는 계절의 왕이라고 하는 5월달이 시작이 되는 기가 되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치료 유전자도 꽃이 만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 전체가 뭔가 그저 다 깨지기 직전의 상황이 아닌가 특별히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모든 것 속에 이 정상세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독극물들로 범벅이 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독극물 중에서 국제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과학적으로 아주 아주 오랫동안 심층 연구 분석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합의하에 이건 진짜 독극물 중에 독극물이다 그래서 바람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등급을 매겼어요 1군 바람물질, 2군 바람물질, 4군까지 분류를 했는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독극물들을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하다 보면 이런 저런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오늘은 1군, 2군 이런 걸로 분류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봤자 어렵기만 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요 그래서 각 암별로 헤쳐모여 해서 어떤 암은 어떤 바람물질들을 접촉하다 보면 찾아오는 것인지 자기 관심 없는 분야는 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무슨 기관이 좀 약하다 또 무슨 기관에 암이 있다 그러면 과연 그 조직은 어떤 바람물질에 어떤 독극물에 약함지 자기 거 정도는 적어놓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무서운 독극물과 좀 가깝게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 종류별로 바람물질이 특별히 어떤 것이 더 많이 관여를 하는지 1군 발알물질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살펴보니까 동물 실험에서도 그게 딱 들어오면 틀림없이 암이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 대상으로 확인한 연구 결과도 틀림없이 암이 생겨요 그런 과학적으로 뭐 전혀 누구도 딴지 걸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바람물질을 1군 발알물질이다 해서 목록을 쭉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2군 발알물질은 어떤 것일까요 2군 발알물질은 이거는 암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정도예요 동물 실험을 해보면 확실하게 동물은 그 물질이 접촉이 되면 암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해보면 어떤 연구자는 사람도 그거 먹으면 암이 생기더라 어떤 연구자는 모르겠어 안 나와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확실하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2군 A 그룹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2군 B는 이것도 아마 암이 걸릴 수 있을 거야 이 정도의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온 것 뭐 동물 실험 이런 데서 대부분 이제 암이 걸리는 물질로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2군이라 하고 3군은 3군은 이거는 암이 걸리는데 관계된 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잘 모르겠다 확인이 확실히 된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를 3군이라 그랬고 4군은 연구해보니 이건 100% 아마군은 상관이 없다 이런 걸 4군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적어도 1군 이건 100% 바람물질이다 하는 것과 이건 뭐 거의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볼 수 있다 하는 2군까지 중에서 각 암별로 어떤 바람물질이 특별히 어떤 암을 일으키는 데 더 관계가 있는지 다시 다 헤쳐모여서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구순암 구순이 뭐예요? 입술이죠 입술 입술에 암이 생기도록 해주는 바람물질 아 요거는 거의 이 입술 암을 만드는데 관계가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뽑힌 것이 태양 복사열 햇볕을 너무 과도하게 받았을 때 그 중에 자외선이 내려오겠죠 자외선이 여기 공중에 떠다니는 삼중항산소를 한방 땅 치면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변합니다 그 일중산소가 여기 얼마나 피부 중에서도 좀 부드럽고 얇아요 여기를 자꾸 그 자외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중항산소가 여기를 자꾸 자기 부족한 걸 뜯어 먹다 보면은 여기가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라는 약을 잘 모르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효제 속에 들어있는 성물입니다 인효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참 좋아서 인터넷 보면은 다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처방전을 받으면 처방전을 약국에다 쑥 주고 나오면 안 돼요 약국에선 꼭 뺏어 가더라고요 약을 주고서 그럼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처방전을 약국에서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그 전에 사진이라도 꼭 하나 찍어 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약이라고 이름이 나오고 그거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무슨 약이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냥 누구라도 읽어볼 수 있도록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약만 딱 가지고 오면 수만 종류라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찾는 법 조금만 배우면 찾겠지만 일반인들이 찾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처방전을 병원에서 나올 때 꼭 주는데 저도 병원을 잘 안 가봐서 몰랐는데 약을 산다고 약국에 가면 그거 자기가 갖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진을 꼭 찍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그 약에 대한 부작용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 소변이 잘 안 나와요 몸이 왜 이렇게 부었죠 그러면 인효제를 줄 거예요 오줌으로 물을 빼는 것밖에 없습니다 백투에 대해서는 오토파지를 하게 하는데 오토파지를 하면 2000kcal를 쓰는데 며칠 동안 500kcal 정도를 먹되 영양소는 밥을 여러 사발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오토파지를 하면 야 이 500kcal 밖에 안 먹고 어떻게 2000kcal를 써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어떤 쓸데없는 영양분이라도 뜯어 먹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모든 세포 차원에서 그때 오토파지라고 하는 자동청소기가 스위치가 켜집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뜯어 먹을까 이게 쓸데없는 어떤 수분이 몸에 너무 많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닌 겁니다 거기는 단백질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백질을 쫙 뽑아가지고 에너지로 쓰면 병원에서 아무리 이런 저런 인효제를 줘도 복수가 안 빠지고 다리는 토끼이죠 코끼리 다리처럼 굵직하고 그렇게 하다 하다 안 되면 결국은 주사바늘로 빼곤 하는데 그런 환자들이 여기 와서 며칠 만에 코끼리 같은 이 뚱뚱한 다리가 쫙 빠지고 그리고 또 배가 쑥 들어가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그때 혹시 준 약 중에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라고 하는 약이 들어있지는 않는지 이거는 소변으로 물을 빼게 하려고 하는 약인데 이것이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바로는 이게 이군바람물질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먹다 보면 암이 생길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 구순암이 생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구강암 구강암은 입술이 아니고 이 잇몸이죠 잇몸 여기가 평상시 계속 구강염이 생기는 사람들은 염이 어쩌다 한 번은 누구한테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직이고 공격을 받아서 1차 상처를 받으면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그 부분이 또 염증이 생기고 나았는데 또 생기고 그러면 그 염증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것을 가까이 하면 거의 확실히 증명된 결과로 구강암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발표된 것이 술입니다 술 속에는 에탄올이 들어 있죠 에탄올은 1급 바람 물질이에요 이군이 아닙니다 1급 바람 물질 이건 분명히 동물 실험 사람 실험에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나왔어요 알면서도 못 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면서도 끊어야 되는데 못 끊으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마시는 줄 아세요 굵고 짧게 살겠다 그냥 먹을 때 먹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생명을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최고의 특권 인간인 유일한 특징인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살면 이미 나는 없는 거예요 그저 꼭두각시처럼 한평생 살다가 그냥 하루살이처럼 가버리는 인생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면은 아 한번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또 여기 빌랑나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유두중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타입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자궁암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로 알고 있고 이제 미리 주사를 맞아서 백신을 만들겠다는 일들을 많이 하죠 자궁암이니까 남자는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아무리 여자가 혼자 조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자가 전염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도 지금 같이 맞게 합니다 같이 맞게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맞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바이러스 중에서 16번 바이러스가 부강암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담배를 피우면은 여기 바로 그 5천 종류 이상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독극물이 잇몸 그 얇은 세포를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담배는 머리끝도 발끝까지 모든 장소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들어가서 흡수되고 혈관을 타고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입에서 냄새만 날 뿐만 아니라 여기 구강암이 1차적으로 잘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씹는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난 담배 안 핀데 그냥 씹는데 똑같은 그 화학물질을 연기로 한 번 훅 마시고 뱉으면 되는데 이건 계속 질검기려고 씹어요 구강암이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담배도 전자담배든 무연담배든 다 똑같아요 이것도 구강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그 HPV라고 하는 유두종 바이러스 중에서 18번이 이제 타입별로 계속 이 바이러스가 많이 연구가 됐어요 구강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이군으로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빌랑나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빌랑나무 이게 야자나무 열매 대추만하게 있는 열매 있죠? 큰 야자 열매 말고 그 야자나무 대추처럼 생긴 열매 이것이 지금 헷갈리게 올라와 있어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일군발암물질로 방포를 했습니다 제가 논문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논문들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먹지 못하게 하고 그걸 혹시 먹어도 이건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 포장지에 써놓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란셋이라고 하는 의학 저널 중에서는 3대 의학 저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벌써 2003년 10월 달에 발표하기를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훈안성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그 지역은 이걸 즐거운 즐거운 씹어 먹어요 각성효과가 있는 겁니다 산뜻하게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보다도 구강암이 30%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계산을 해보니까 구강암 환자 822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구강암 걸린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이 빌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논문도 계속 살펴보니까 여기 탁시칼러지 리포트 어떤 것 속에 어떤 독소가 있는지를 발표하는 이 논문 2023년 10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담배, 술 이것도 다 구강암의 원인이겠죠 그거 먹으면서 이 야자나무 열매까지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구강암에 걸릴 위험이 123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의 제목은 담배, 술을 먹지 않고 그 야자나무 열매만 먹는 사람도 구강암에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한약 재료로 많이 사용이 돼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문제가 됐는데 아니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이걸 죽음의 열매라고 하고 아무거나 책상다리 빼놓고는 다 먹는 중국에서도 이걸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먹고 있다는 얘기죠 모르고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생각 밖으로 이 일군 발암물질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침샘암과 관계된 발암물질 여기 침샘이 세 군데나 지금 들어 있는데 어떤 발암물질이 자꾸 들어오면 여기 암이 잘 생길까 X선 촬영 뭐 할 수 없이 촬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X선은 분명히 발암물질 1군에 들어갑니다 정말 할 수 없이 해야 될 경우 말고는 심심하니까 한 번씩 찍어볼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2군도 아니고 분명히 자주 쬐면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X선 때문에 침샘암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확인했다는 것이고 또 감마선 이 라디움으로부터 발생하는 X선과 비슷한 사촌입니다 그런 방사선에 의해서 이 침샘암은 확실히 생긴다 그리고 요것도 침샘암을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다 그게 방사선 요드입니다 우라늄이 핵분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선이에요 그러면 이 우라늄을 좀 가까이 할 만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원자로 근처에서 뭐 일을 하든지 뭐 하든지 조심하겠죠 그래도 아차하면 요런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감마선은 핵무기 같은 것들이 한 번 폭발했을 때 누수됐을 때 그 낙진과 함께 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 여기 편도가 있죠 편도가 이렇게 불때도 있지 않습니까 편도암을 이제 일으키는 것은 유두종 바이러스 중에서 16번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 삼키면 조금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를 인두라고 그러죠 음식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여기 인두 인두암을 일으키는 바람 물질은 술 여기 또 빌랑 나무도 들어가요 아까 얘기한 그리고 유두종 바이러스 16형 또 흡연이 직접적으로 연관을 준다는 거예요 또 가능성이 있는 바람 물질은 성면 공기로 들이마신 바로 거기에 달라붙을 거니까 그리고 뜨거운 액체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여기 암이 잘 걸린다 뜨거운 액체는 몇 도일까 100도씨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60도씨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면서 마시는 물 온도 정도 60도씨 뭐 뜨거운 걸 딱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뜨거워 그러면 씹다가 뜨거우면 얼른 삼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거기 이제 너무 부드러운 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암이 생길 수 있어요 뜨거우면 뱉어야지 여기 입천장 세포보다도 여기 인두에 있는 점막 세포는 더 약합니다 근데 그걸 삼키니까 여기가 염증이 생기면서 식도암, 인두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인쇄 과정 인쇄할 때 여러 가지 케미칼이 들어가죠 프린트기 할 때도 뭔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습니까? 좋은 냄새 아니에요 바람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일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토너가 막 날라다니고 잉크 분사하면서 케미칼 그런 것 속에 요 날라다니는 것이 인두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나는 담배 안 펴도 간접 흡연 정도도 담배 자기가 피면 확실한 거고 간접 흡연도 관계가 있다 비인두암 인두가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위쪽 위쪽으로 코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 부분에 암이 생길 때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EBS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그 부분에 암을 일으키는 걸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침과 함께 들어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키스하면서도 옮겨지기 때문에 키스병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위암이나 비인두암을 이 바이러스가 전체 암 중에 10%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포름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케미칼 그리고 특별히 쩔인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아요 피클 냉장고 없을 때 그렇게 먹는 것이지 쩔인 음식은 1분 바람물질로 분류가 돼 그리고 흡연 그리고 목공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나무 가루가 있겠죠 그 나무 가루도 1분 바람물질이에요 인두암 폐암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얘들이 그 부분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 들어보시면 구조적으로 계속 그걸 접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하겠죠 거기서도 귀찮다고 마스크 벗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답답해도 정말 몇 겹을 낀다든지 아니면 직업을 아예 바꾼다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식도암 식도암 1분 바람물질은 술입니다 술 마실 때 이제 에탄올,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이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레이드가 나와요 얘가 간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간경화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기 식도에서부터 벌써 거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빌랑나무 이게 굉장히 강력한 바람물질로 여기저기를 많이 망가뜨려요 그리고 흡연, 씹는 남매, 엑스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일군 바람물질로 이 식도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아 얘도 식도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 드라이크리닝 집에 가면 뭐 냄새 납니까? 분명히 무슨 냄새 나죠?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거기에 떠돌아다니는 케미칼이 식도에 숨 들이마시면서 들어오면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크리닝을 평생 직업으로 하는 분들 중에 폐암이나 식도암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대책을 세우고 알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쩔인 채소가 들어갑니다 먹으면서 그때 쩔여지면서 만들어지는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바람물질이 접촉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고무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문명의 이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고무를 만드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 그 고무를 합성하고 뭐하고 하는 가운데서 바람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질산염 이게 채소 같은 것이 소금으로 절여질 때에 그 질소 성분이 염증 이 저 염 소금과 함께 합해지면서 질산염 아질산염이 나오는데 이게 바람물질이고 식도 바로 접촉이 되는 위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위암이 한국인들은 참 많은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많이 연구가 돼서 이 균이 위암을 일으킨다라고 발표가 돼 있고 또 고무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케미칼들이 위까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와 함께 그리고 흡연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위암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것도 위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 태양 복사 자외선이 여기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오고 아까 얘기한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바로 이 인효제 계통의 약이 위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혈압 부종치료제 인효제 약물로 써요 고혈압도 오줌 싸면은 혈관에 물이 빠지니까 혈압이 떨어지니까 고혈압 약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부종치료도 오줌 싸면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처방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암, 직장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는 술, 흡연, X선, 감마선 그리고 가공육 섭취가 나와요 붉은 육고기보다 더 해로운 걸로 나옵니다 붉은 육고기는 확실히 대장암, 직장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많이 먹는 것으로 나와요 이건 너무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고기 뭐 먹는데 뭐 어때? 특별히 사람은 창자의 길이로 볼 때에 육식동물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육식동물의 특징은 창자의 길이가 짧습니다 채소보다도 독소가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있는 영양소를 뽑아 먹고 이 독소가 스며들어가기 전에 빨리 싸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식동물의 특징은 창자의 길이가 길어요 왜? 섬유질에 섞여 있는 영양소를 풀어서 다 흡수하려면 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이 장의 길이는 7.5m, 8m가 됩니다 풀을 먹으면 참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맛있다고 붉은 육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영양분 좀 빨아먹기는 하겠지만 제일 마지막 부분 대장, 직장 정도에 가서는 나갔어야 되는데 계속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파란물질이 스며들어가면서 확실히 대장암, 직장암은 3배 이상 더 많이 걸리게 만들어주는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거 이거 발암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하는 것 속에 성면이 들어가고 일본 주열 흡충이라고 하는 그 이제 박테리아 이런 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생육, 돼지고기, 소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군 A에 들어갑니다 그 목숨을 놓고 도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딱 며칠만 디톡스하고 식성을 싹 리셋을 시켜버리면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다가 먹었다고 그냥 질질 끌려가가지고 직장암, 대장암 걸릴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한 번 먹으면 습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먹는 사람은 그거 안 먹으면 허전해서 못 살아요 분명히 무서운 발암물질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주열 흡충은 이게 이제 딱 알을 대변과 함께 여기 감염된 사람이 싸면은 흘러 흘러 결국은 강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우렁이가 먹는다는 겁니다 우렁이 속에서 자라요 얘가 유충이 자랍니다 그러고서 또 얘가 조금 큰 유충이 물속에 또 뱉어놔요 거기를 사람이 막 들어가서 다니다 보면은 얘가 피부로 들어와가지고 장이나 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성충이 돼가지고 얘가 결국은 그 세포들을 망가뜨리면서 대장암이나 직장암이나 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아주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염된 물속에 똥물이 흘러다니는지 뭔지 모르는 그런데 자꾸 그냥 벌거벗고 들어가면은 요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항문암은 에이즈 1형 바이러스하고 관계가 있고 유두종 바이러스 16형하고 관계가 있고 또 요것도 틀림없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유두종 바이러스 18번 33번 바이러스도 관계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간암, 담관암과 관계된 발암물질은 뭐 간이니까 술 당연히 들어가겠죠 술 먹으면 여기로 가지고 가서 해독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아플라폭신 이거는 콩이 썩을 때 곰팡이 쓸 때 만들어지는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콩을 발효시켜서 메주를 만들죠 메주를 띄워보면 이상한 곰팡이 쓸 때가 있죠 요게 간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땅콩도 콩이니까 얘가 곰팡이 쓸 때 아플라폭신이 만들어져서 땅콩은 껍질을 딱 깨가지고 겉껍질이 좀 거문거문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말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말리지 않았을 때에 곰팡이가 쓸고 그때 아플라톡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술, 간 흡충, 디클로로프로판 또 특별히 피임약을 먹는 사람들에게 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 홀몬과 홀몬을 조절하면서 피임을 하는 약 속에 들어 있는 것이 1급 발암물질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타의 간 흡충, 플루토늄, 토륨, 흡연, 염화, 비닐 하여튼 해독의 장기이기 때문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독소들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간이나 담관의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가능성인 것도 여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또 비소화합물, 빌랑나무 여기 또 나와요 DDT, 또 디클로로메이탄, 에이지 1형 바이러스 일본 주열 흡충, 트리클로로에틸렌, 엑스선, 감마선 하여튼 모든 독소가 있는 균, 독소가 있는 물질은 간암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리 끌고 가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디클로로 프로판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떤 세척제, 용매제 이런 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쇄하는 데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쇄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누출이 돼 있어요 또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얘가 이걸 합금하고 또 씻어내고 하는 데 들어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얘가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계된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플루토늄, 원자력 발전기와 관계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토륨, 가스 등 또 항공기용 고온합금제, 특수광학유리제 심지어 치약성분에까지도 들어가요 또 PVC, 이거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일군 발암물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장암은 흡연, 씹는 담배 이것이 원인이 되고 또 가능성 있는 발암물질이 술, 토륨, 엑스선, 감마선, 적색류, 레드 및 이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발표가 됩니다 후두암은 산성안개 아침에 요즘 이렇게 안개 낄 때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물안개가 아니고 뭔가 케미칼이 껴있는 안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산성안개 그것을 숨을 쉬다 보면 여기 후두의 폐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극물 물안개가 많아요 술, 성면, 흡연 또 가능성인 것은 유두종 바이러스 16형 뜨거운 액체 마시기 후두 내내 마찬가지죠 고무 생산하는 일에 관여된 사람들 황, 겨자는 겨자 우리 먹죠 겨자 맛이 어때요? 머스타드, 맵죠 그런데 거기에 황을 집어넣은 겨자가 있어요 특별히 최루탄 한 방 맞으면 눈물이 나오죠 황, 겨자, 깨스 이건 독극물입니다 이게 이 후두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감접 흡연도 그렇고 또 폐암은 하여튼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 이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독극물이 다 관여됩니다 너무 많아요 알루미늄 생산할 때 나오는 케미칸, 비소화 함물, 성면, 베릴륨 또 클로로 메틸 에테르, 카드뮴, 크롬, 석탄 하여튼 뭔가 돌가루 같은 것 실리카도 돌가루로 나오는 실리카는 폐암을 일으킵니다 물에 녹아있는 온천에 나온 것만 안전하지 그게 좋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공기로 마실 때 그래서 이렇게 돌멩이 막 두두두두 하는 걸로 깨는 거 있죠 거기서도 실리카 가루가 나오면서 그 작업하는 사람들 폐암이 많이 걸려요 석탄,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폐암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코크스 생산, 디젤 엔지, 배기가스 자꾸 경유차 그것 때문에 지금 규제하는데 이게 1급 바람 물질이고 빨간 색깔 철 캐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 채광, 1급 바람 물질로 나와요 또 철을 뭔가 이렇게 주조하고 녹이고 하는 데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또 니켈 이걸 섞어서 합금 만드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분명히 1급 바람 물질이에요 공기 오염, 1급 바람 물질이고 담배보다 더 독성이 강한 걸로 나옵니다 페인트 칠할 때 이것도 취하죠 잘못하면 여기도 이게 1급 바람 물질로 들어 있어요 또 플로토늄, 라돈, 라돈은 모든 땅에서 올라옵니다 요즘에는 라돈 측정도 하고 집 질 때 라돈 나오지 않게끔 또 하기도 하고 침대 잘못 사면 라돈 침대를 사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많이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1급 바람 물질이에요 폐암을 일으킵니다 고무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케미칼 규진, 바로 이 실리카 어떤 돌멩이 깨는 가루, 돌가루 속에서 이게 나와요 또 끓음 불고기 만들면서 이야 이게 뭐냐 아주 숨도 못 실정도 거기서 그거 좋다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쫙 그게 1군 바람 물질이에요 1군 바람 물질 끓음, 아까 얘기하는 황교자 감접 흡연, 또 흡연 X선, 감마선 또 바람 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산성 안개 유리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기 케미칼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람 물질 가능성이 많고 바이오메스 연료 뭔가 뭐 이렇게 막 연료로 좀 뭐 어떤 그 식물 같은 걸로 연료를 만들고 뭐 이렇게 좀 하는 것들도 케미칼 이제 작동되면서 바람 물질 가능성이 있고 역청이 뭐예요? 역청 아스팔트 새카만 거 그 막 갈 때 가보면 냄새 나죠? 그게 바람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탄소 전극 생산 과정 톨루엔과 염화 벤조 벤조일 또 코발토 금속과 탄화 통스텐 크레오소트 다이아진온 뭐 하여튼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연계 없던 물질을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대부분 나온다는 거예요 또 디아자진온 튀김 튀김은 고기보다 더 해롭습니다 이것도 이군 바람 물질이에요 살충제 인쇄하는 과정 인쇄하는 쪽에서 뭔가 계속 아주 무서운 바람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 딱 받으면 그게 인쇄된 거죠 그 그 인쇄 잉크가 바람 물질입니다 그럼 그 바람 물질을 입으로 먹었을 때 하고 그 영수증 받아서 손으로 그걸 인쇄된 내용을 이렇게 만져서 피부로 만진 거 하고 우리 몸에 남아있는 독국물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마셨을 때 하고 이거 손으로 만져서 피부로 들어왔을 때 하고 마시면 훨씬 위험할 것 같죠 마셨을 때는 나름대로 얘들이 나쁜 거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소변으로 대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피부로 들어가면 걸러주는 시스템이 제로예요 그대로 피를 타고 돌아 그래서 요즘에 금지시킨 데도 많이 있는데 영수증 그 인쇄된 그 잉크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그걸 또 막 주머니다 넣고 1년 다니는 사람들도 많죠 완전 바람물질이에요 핸드백에다 넣고 또 고의 모시는 사람들도 많죠 이거는 혹시 받으면 반대로 접어야 돼 글씨가 안으로 가고 뒷면이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러고 그냥 한번 확인하고 사진 찍고 버리든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계속 인쇄 얘기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테트라 클로로 디벤조 다이옥신 완전 다이옥신 바람물질 용접할 때 연기도 바람물질 나오는 걸로 여기 나옵니다 뼈암은 플로트늄 라돈 엑스선 엑스선 감마선 바람물질 또 가능성 있는 게 방사선 요드 술 담배 설탕 나트륨 나트륨이 너무 짜게 먹는 것도 뼈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부암은 자외선 당연히 들어가고 썬텐 잘못하면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폴리염소화 비페닐 비소화합물 콜타르에서 올라오는 그런 냄새 같은 것 끓음 엑스선 감마선 또 타르 내내 이 아스팔트 그 타르 그게 이제 방부제 살충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기름이 그것도 피부암의 가능성이 있고 에이즈 1형 유도종 바이러스 5형 8형 또 하이드로 클로로 티아지아드 아까 얘기한 인효제 또 아까 겨자에다가 황 대신 또 질소를 타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피부에 자극을 주고 석유 정제 과정에서도 그 케미칼이 피부를 이렇게 암으로 만들 수도 있다 유방암은 술 한잔술도 유방암에는 해로운 걸로 나옵니다 또 디에틸스틸베스트롤 이라고 하는 것 유산방지제로 오랫동안 썼던 거예요 이게 이게 유방암을 일으키고 이게 최초의 합성 여성 홀몬입니다 지금은 거의 막 폐기처분 했는데 이것이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에스테로겐이 들어간 피임약 엑스선 감마선 이런 것들 또 이게 샴푸 속에 들어있는 개면활성제가 원인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심장병약 중의 하나인 디곡신 또 에틸렌옥시드 살균제 살충제 속에 들어있어요 PCB 절연체 테이프 페인트 인쇄 잉크 이런 거에 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흡연도 흡연도 관계가 되고 자궁 경부암은 아까 얘기한 디에틸스틸베스테롤 또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피임약 에이즈 유두종 바이러스 여러 종류들 흡연 또 가능성 있는 유두종 바이러스 다른 타입들 그게 홀몬과 관계되어서 여러가지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고 자궁 내마감은 타목시펜 뭐할 때 먹는 거죠 타목시펜 타목시펜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유방암을 예방하는 걸로 먹죠 많이 처방되는 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홀몬에 영향을 주면서 자궁 내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일군 발암물질로 얘기가 되고 디에틸스테롤 베스틸베스테롤 아까 얘기한 것이 유방뿐만 아니라 자궁 내마감에도 영향을 준다 또 난소암에는 성면 흡연 활성파우더 이게 돌가루입니다 돌가루 그런데 아주 고급스럽게 곱게 갈아서 베이비 파우더로도 써요 그런데 미국에 존슨앤 존슨 있죠 유명한 대기업입니다 여기서 이걸 이걸 쓰는데 9,370억 원 정도를 배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팔았느냐 바람물질로 만들어진 물질을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하여튼 소송전하다가 9,370억이나 바람물질로 판명이 나서 배상을 한 사건입니다 X선, 감마선도 관계가 있고요 음경암 유두종 바이러스 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에이즈하고도 관계가 있고 전립선암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게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 사용하죠 근육이 막 만들어지는 약입니다 아니 운동해서 나와야지 이거 해가지고 근육을 부풀려고 하는데 얘가 바람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비소 화합물 카드뮴 말라티온 살충제 속에 들어 있어요 고무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 또 토륨이 용접복 막 하면 뭐 거기서 냄새 나죠 그 과정에서도 이 전립선암 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고 X선, 감마선 또 붉은 육고기 여기도 들어갑니다 자 스물세 번째 고한암 바로 독극물이 돌고 돌다가 이 고한 쪽에서 얘가 축적될 수 있어요 DDT 디에틸스틸 베스테롤 또 PFAS 라고 하는 이 독극물이 굉장한 환경홀몬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 만들 때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고 특별히 프라이팬에다가 딱 코팅을 하면 찰떡처럼 달라붙어갖고 암 떨어져 이것을 50년 동안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듀폰 굉장히 큰 대기업이죠 세계적인 대기업 프리엠 이 사람들이 이걸 재료로 썼어요 50년 동안 지금 써왔는데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20년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팔았어 알면서도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안암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대장암 고안암 또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나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년 전에 자기들 연구원들이 이미 알았어요 오 이거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숨기고 계속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럴까요 돈이 되면 어떤 기업체라도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장암은 흡연 X선 감마선 또 바람 가능성 있는 물질은 비소화암물 카드뮴 퍼플로로 옥타노익 엑시드 또 인쇄 과정에 있는 물질도 관여가 되고 방광암도 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 또 아미노비 페닐 비소화암물 오라민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 벤지딘 클로니 피진 시클로포스파미드 저도 이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들이 결국은 버려지기 위해서 방광으로 모이고 방광에 암을 일으킨다 자 그리고 뭐 끓음도 들어가고 X선도 들어가고 흡연도 들어가고 커피도 여기 이군바람 물질로 들어가 있어요 커피도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뇌종양 같은 경우도 X선 감마선 무선주파수 무선주파수 어떤 거에서 우린 받을 수 있어요 핸드폰 핸드폰도 이군바람 물질로 이미 분류가 돼 있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바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갑상선암은 방사성 요오드하고 X선 감마선 마지막으로 림프암 혈액암이죠 이것도 뭐 거의 모든 건 다 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거의 맞아요 여기 아지티오프린 벤젠 부설판 부타디엔 클로란부실 시클로스프린 하여튼 뭐 모든 바이러스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이 발암물질들이 일단은 혈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오늘 이걸 다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자연에 있는 물질들이 아니고 인간이 자연에 만들어준 창조주보다 더 좋은 물질을 만든다고 창조주 흉내내면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물질이 발암물질로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게 안 해도 됩니다 뭔가 인간이 원래 자연계에 없었던 물질들을 합성하고 만들어냈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과학을 발달시킨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인간을 위해서 편한 물질처럼 보이고 굉장히 맛있게 보이고 굉장히 오래가게 만들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참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아이큐 참 좋다 지혜로 움직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물질들이 알고 보니 발암물질이고 환경홀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잡하게 제가 얘기는 했지만 정답은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뭐 하면 되겠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면 돼 뭔가 사람이 맞는 것으로 만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맞는 걸로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백 투 에덴 에덴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 발암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TV 채널 중에서 인기 채널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하게 여러 군데에서 하죠 뭔가 병원을 다녀도 안 낫는 병이 있는데 산속 깊숙이 가서 좀 조용히 살다 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서 뭐 아무것도 배운 적도 없고 뭐 모르는데 거기서 하여튼 자연에서 나오는 것만 먹고 그 공기 마시고 그 물 떠먹고 옛날 요리법대로 하고 그랬더니 암이 없어졌더라 그랬더니 당뇨도 다 없어졌더라 뭐 별의별병이 다 없어졌더라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자연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거의 사람들이 만든 환경 속에서 발암물질들이 나온 것을 알게 됐고 이런 것과 떨어진 삶을 살면서 이 속에 원래 만들어진 면역 시스템과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되면서 약으로는 안되지만 여러가지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되고 암이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기 백투 에덴에서는 조금 더 논문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지름길을 좀 가면서 이것과 차별된 환경에서 그리고 자연의 음식과 자연의 요리법 그리고 또 오염되지 않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암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질병 없이 다 치료돼서 백세 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 이걸 몇 시간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해버렸어요